첫 게임 출발합니다. 추천이 서브 서비스를 상대로 어떠한 또 전술로 가져갈까요? 자 이번 찬스는 놓치네요. 김나영의 득점이었고요. 이제 김나영의 서브과 긴 서브 이후에 득점 김나영 또 한 번의 3구 공략 주천이 선수도 3구 째 공격이 나오죠. 주천이 선수가 이번에도 힘을 필요한 데이터가 경기를 치르면서 쌓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랠리 이어졌는데 김나영 서브 주천이 주천이 선수의 가끈한 공격 스코어는 동점 주천이 서브 다시 한 번 주천이 선수의 득점 다시 한 번 주천이 선수의 득점 옮겨왔습니다. 초구 선택 조금 적극적이어야겠죠 코어핸드사이드 기습적이었습니다. 득점 변칙적인 득점원이 주천이 선수의 리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랠리 투천이 선수가 주찬휘 좋아해요 좋아요 주찬휘 선수는 두 점 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찬휘의 본격력! 주처 주천이의 포인트 주천이의 포인트 주천이 선수가 백핸드로 몰아 주천이 선수가 백핸드로 몰아 주천이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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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나영 서브. 주천희의 프라인드 탑스키 게임 포인트입니다. 네트 맞고 나가면서 김나영 선수가 포인트를 잃었고요. 첫 포인트. 다시 한번 주천희의 서브. 이번엔 한 점을 따냅니다. 추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고 범실을 줄이느냐의 싸움. 백핸드에서 포어핸드. 벗어납니다. 주천희. 들어왔습니다. 김나영의 특점. 서브 김나영. 김나영 무너집니다. 주천희. 백핸드 랠리. 주천희가 끝냅니다. 두 점 앞서 있는 주천희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좀 더 범죽 스멀. 두 점을 잡으려는 스킬. 일은 제 뷔. 이 새끌리 이르크. 두 점이 세 가지. 승리가. 그리고 두 점은. 왼쪽. 당황을 맞이거나. 여성 Green. 무너집. 시에 성공. 받지 못합니다. 점수는 석 점차. 김나영! 2대0! 이 분위기는 본인들이 바꿔 가야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이 범식. 네, 잃게 되면 또 불리합니다. 김나영의 서브. 주천희의 목격, 2대7! 이 한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천희. 주천희! 서브 득점! 주천희의 서브. 주천희! 넷츠 맞고 들어가! 김나영의 서브. 릴리 끝납니다! 끝부분 마무리! 김나영! 주천희의 공격 벗어납니다. 김나영! 끝부분 마무리! 김나영! 끝부분 마무리! 결국 4번 단식 매치! 승리를 이끌고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